앞에서 1인분 못할 것 같은데 왠지 우리가 죽여버려 아 안전 확보하래 얘 죽으면 안되는거 아냐 아아 그런가봐 그런가봐 얘 지켜주는거네 이스터진이 여기서 튕기면 어떻게 우리 물량이 4인분이 나올텐데 야야야야 여기 포스트 나왔어 어 큰일났어 어떻게 어떻게 야 이스터진 제접하세요 빨리 아니 뒤로 빼 뒤로 빼 보졌네 보스 나왔어 어떡하지 부관 났어 부관 준 보스급 어 미치겠다 와 어 잠깐만 나 좀 살려줘봐 나 좀 살려줘봐 인간아 니가 좀 나 좀 살려봐 쟤는 나 못살린다 야 고마워 어 잡았다 잡았다 얘 좀 던진하면 되겠다 아 총알이 없어 저 스나이퍼네 저 스나이퍼네 오케이 이스터진이 어디간데면 완전히 챙겼나 컴퓨터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나본데 여기 아이템 있어 야야 이스터진이 이래서 무선인터넷을 쓰면 들어오세요 이스터진이 이스터진이 무슨 무선인터넷을 써 이스터진이 무선인터넷을 써 이스터진이 무선인터넷을 써 이스터진이 무선 쓰잖아 진짜? 어 진짜 무선 써 게이머는 응당 유선이지 아 진짜 혼좀 내야겠네 이스터진이 무선 누가 인터넷을 무선을 써 와이파이야 무슨 핸드폰이야 컴퓨터가 팅이야 인터넷이 팅이야 이래서 기가 기가까지만 할게 그냥 홍보 홍보원들로 그냥 하나 차리세요 인터넷 스폰서 컴퓨터 먹통이래 아 진짜? 일단 진행할테니까 들어오신 후에 이스터진이 만약에 저희가 깼는데 나중에 들어오시면 혼자 알아서 깨세요 이스터진이 저희 두번은 없어요 뭐야 여기다 머리받고 죽어있어 아 이거 그거네 머리받고 죽은게 아니라 머리를 잡고 여기다가 모가지를 딱 쳐버린거지 그래서 목에서 피가 팍 터지면 카악 그렇지 울 때 치기 울 때 치기 그렇지 저거 저거 책상서라도 좀 들어간거 아니야? 한 80% 들어간거 같은데 그렇지 거의 저거 한거지 예전에 그 프라모델 만들면은 머리에 도끼 박혀있어 와 가자 쟤 또 왜 죽을려고 해 쟤 저거 아니야 바이러스 걸린거 아니야 빨리 죽여버려 저거 나?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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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오늘 감기 걸린거지 카페 저기요 사건이요 어 아 근데 얘네 너무 잔인하다 얘네 싹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 그래도 범죄에도 그게 있지않나 대중소 얘네 범죄에 대중소가 어디서 다 조져버리는거지 그쵸 최소 살인인가 칸나 나서나 칸나 나서나 칸나 나서나 칸나 나서나 칸나 나서나 사연이 어딨어 살이네 제가 그렇지 그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잖아 그 미라니가 한번 누구 칼로 찔러봐야된다니까 코난보면은 어허허 그거 진짜 코난보면은 코난보면은 코난보면 진짜 불쌍한 불쌍한 그런게 많거든 사연이 근데 그 범인을 잡더라고 기어이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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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못들어오나 근데 입사진이 들어올 수 있는데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걸로 아는데 나는 그래? 어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중간에 들어왔던데 들어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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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다시 뛰어와야되는거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기있지 않을까 저희는 어려 많이 만합니다 아 샷건 샷건로다 샷건부터 잡아야돼 무조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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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펄스 어 이거 언제 넣었어 자 맘만 기다려 맘만 기다려 고맙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같이 힘을 합칩시다 뭐야 이거 야 이걸로 이거 막으면 어떡해 뭐가 뭐가 니가 힐 주는걸로 총알 다 막아 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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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뒤에 총알 총알이 어디라 아까운데 총알 했으니까 총알 그니가 템 좀 먹자 근데 여기 뭐 나이트클럽에 노래가 왜 이래 템이 없는데 그리고 뒤에 나 총알 먹고 온건데 총알 먹고왔어 지금 어 나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내가 600발 있다 600발이나 나왔어 아직까지? 어 나 스나만 쏘다 보니까 그리고 스나가 극혐인게 다섯 그 뭐야 다섯 발까지 밖에 장전이 안 돼가지고 그거 니가 그거네 볼트 액션 쓰나여서 그래 나 연발 10발이야 10발 극혐이야 진짜 많이 쓰고 싶어도 못써 볼트 액션이 좀 힘들긴 해 연다 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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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클님 조심하세요 어 여기 영상 보인다 그러네 어 얘네들 다 죽는.. 어 뭐야 어 얘네들 왜 살아있지? 얘네들 진입하는거야 우리가 문 열어져서 얘네들 다 죽는거 아니야 막 아 우리가 문 열어서 지원하는거 어 지원 병력 오는거거든 쟤네들 괜히 왔다 죽는거 아니야? 오케이 이스터진이 왔다 이스터진이 왔어 기다리자 기다리자 이스터진이 달려오시고 우린 좀 천천히 걸어갑시다 네 총알했다 여기서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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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있으니까 어 나이스 총알 벌써 왔네 갑시다 빠른데 고고 여기에요 여기 어 어 나이스 바로 여기구나 여기에요 바로 여기에요 깽클님 깽클님 밑입니다 밑 위에서 누군 저격하시고 그냥 뒤에서 할래 아 그래도 되고 바로 총 쏘면 시작이에요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패션쇼하는 데야? 진짜 박스야 쟤네 이거 저거 두명있다 쟤네 엘리트가 지금 세명인가 두명인거 같다 아니 저 저 헤비 헤비 헤드 쐈는데 데미지가 아 만천 나오는구나 오른쪽에 스나이퍼 하나 으아아아아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야 저기 그거있다 우리팀 도와주는 게 있다 그래? 걔네들 맞서? JTF 걔네들? 나이스 JT 어 올라왔다 눈영 오른쪽 오케오케오케 그렇지 지금이다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어유씨 참 뭐 터지는거 아니야? 됐다 됐다 가방 터트렸다 가방 터트렸다 가방 터트렸다 가방 터트렸다 물 먹어 물 먹어 다음 다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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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뒤졌어 어머니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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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친 헤비 헤비 바로 밑에 있다 헤비 바로 밑에 조심해 어 화이트 오케이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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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턴진 이거 잡아먹읍시다 서로 지금 서로 이렇게 견제줍시다 서로 견제 야 레리 바.. 야 라리바렛 있네 밑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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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수난맞아 어 형 수난맞아 어 너 개아파 어 개아파 거기는 룬형하고 깽클형이 거기서 한 마리 맞고 이스터즈님이랑 내가 여기 한 마리 맡을게 시간 몇 주야? 안 나와 안 했어 아 이거 어차피 보스라서 안 되나 봐 어 아 미치겠다 야 나 저기 있는 거 재잡아야겠다 오른쪽 왼쪽 쓰나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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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 갈게 이제 잡았어 잡아봐 잡았어 제가 제가 적은가 보다 생각보다 아주 체력 많이 남았네 거기 전방에 전방에 보스 전방 보스 나왔다 보스 나왔습니까 그 위에 있는 스나도 아직 남아있는데 아 잡았고 아 보스 나왔네 보스는 노란색이네 주황색이 아니라 쟤 무슨 박격 보스 오는 애야 뭐야 아 여기 오오 미쳤어 어 나 추락하려고 다들 조금 뒤로 빼는 게 어떨까 얘네들이 고기 방패로 왔으니까 어 나 죽은다 여기서 오른쪽에서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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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응 저 왔어요 일단 안전한데 저 죽었어 아 잠깐만 바로 바로 살려줄게 야 저 노란색 장난 아닌데 쟤는 지금 뭐 스치 스치지도 못해 지금 나머지 부터 다 제거하고 어 오케이 살렸어 오케이 오케이 이번 미션이 상당히 애들이 피가 피가 진짜 많은 거 같아 흠 수류탄을 까불로 던지네 이걸 이씨 이제 보스 됐어 이제 보스만 잡으면 될 거 같아 왜 보스한테 어떻게 끄나지 라리 바래 쟤 어디 숨었다 뒤에 뒤에 두대 뒤 음 의외로 보스가 찌질하네 나 여기서 쏘고 있어 나도 나도 절로 갔어야지 룬형 빠져 룬형 빠져 어어 뛰어내린다 뛰어내려 나 안보이니 보스야? 나도 안보이니? 나 안보이니? 어 잠깐만 또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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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또옵니다 또온다고? 전화하고 있었구나 또온다고? 아 들어온거야? 어 아 빕시다 뒤로 빕시다 이 자식들 지원병력 부른건가? 어 이사님 안 돼 빼자 빼자 룬형 빼자 빼빼빼빼 어 확 빼 확 빼 오우 원래 총 뒤로 총알 날라오는거 봐 아래뒤로 맞춰 어마아 오오 도망가 이거 뭐야 보스가 파탄 죽이 여기서 못했죠 야아 뭐야 폭탄 폭탄이 하나가 더 왔네 폭탄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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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이건 이쪽 아 이쪽 아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리고 있어요 진짜 살리면 살리면 잊지 않을게 살렸어 살리면 우리 크루가 진짜 최고야 하는 페이크고 더 열심히 일해 개피 잡아 개피 잡아 개피 둘 개피 마무리해 다 야 야 얘 진짜 야 보스 움직이는 것 봐 오 약하게 생긴 놈이 완전 무기는 후덜덜하네 저거 나 피 없어 자 물 뽑시다 물 불 몇번이 왔지 불 몇번이 왔지 아 오케이 어 얘 왼쪽에 왔다 이 새끼야 아 총알이 없어 왜 아 아 나 눈물줄 알았다 나 총알이 없어 이제 위로온다 위로온다 오른쪽에 이스터즈니 밑에 일반 몸 하나 남았고 네 가져먹어요 이제 거의 잡아간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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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걷졌네 진짜 빡쳤다 진짜 빡쳤어 뭐가 빨간색이 또 좋다 오 오 나 20레벨 달성 시작 나 18레벨 나 18레벨 근데 깽클형이 22가 냈어 우린 망했어 야 뭐 뭐 빨간색이 왜 뜨지 저기 왜 왜 밑에 밑에 몹 있는데 헐 잠깐만 지금 끝이 아니었어 어 그러네 일단 일단 나갈까 일단 나갑시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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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히스터림 따라 저 따라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일로 나가면 그치 일로 나가면 안 만날 것 같은데 깽클형 깽클형 오고 있어? 어 저쪽으로 가는 느낌이 아니구나 다행이다 오케이 끝 끝 어 좋다 동영상을 입수했대 어 이게 또 장인한거 아니야? 한번 봐야지 이것도 한번 봅시다 동영상 나도 봐야지 뭐야 지금 죽인거야 저거? 아니구나 아 오우 목을 그을려고 하고 있어 어어어어 음 미첸 얼굴에 난 상처는 시무라 켄싱 같아가지고 개.. 살인만해 나는 진짜 궁금한게 저렇게 자기 두목이 저러고 다니는데 애들이 맨날 미션 실패하면은 살려주세요 하고 두목하면서 오잖아 죽을거 알면서 왜그럴까? 그냥 그 조직을 떠버리지 두목이 아니라 저기 목사였나? 완전 그 사이코 목사같은데? 그냥 목사가 아니라 약간 좀 이단 느낌 약간 좀 이단 느낌 우리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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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рей해 다 됐다 다들 보셨습니까? 어... 좋구요 예예예 감상평.. 감상평 있으십니까? 라이크하게 싸고 싶다 혜 neurones 황금이 쟤 쟈쟎 뭐라고? 황금 쟤 쟤 쟈쟎 어. 그게 끝이야? 어. 죽은 놈 뭐. 그래 그래. 역시 우리 디비저는 새 상황을 구하고 있어. 그래. 앞으로 죽여야 할 놈들이 죽여야 할 놈들이 너무 많다 근데. 뭐야 방금 여기 뭐 던졌어? 나 아니야. 너도 아닙니다. 엎드려 뻗쳐. 데미지 이거 주고. 명중료 올려주는 거 해야겠다. 어. 뭐야 이거. 뭐야. 돈이 왜 갑자기 돈이 왜 42,000원 됐지? 탄창 용량 이거 놔두고. 이거 많이 주나 봐. 아까 이거 8,000원에 줬어. 6,000원인데. 어. 6,000원 주네. 꿀. 역시 어려움 좋아. 왜. 옥상통신중교정 갈까? 가만히 있어봐. 나 총을 나 지금 미치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 나 지금.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이때까지 총을 업그레이드 너무 안했어. 무릎보대 방어 더 높은 거 나왔는데 못 껴. 전 그럼 안정 가고 한번 갔다 올게요. 끼면 안 되는 거야 저거. 보안동 700. 아 뭐야. 이 총은 또 그게 없네. 이 스나 진짜 안 좋다. 나도 그러면은 갔다 옵니다. 어딜 간다고? 안정 가업 가면 되겠군. 네 안정 가업 갔다 올게요. 복싱 체육관 가야지. 나도 복싱 체육관 가야지. 저 메디슨과 사무실. 근데 아마 형이 더 빨리 갈 것 같아. 나도 방금 그 생각 했어. 보딩이 느려서. 빠른 이동이 아니야. 거리에 비례해서 오래 걸리잖아. 그래도 한계점이 있지 그래도. 아무리 느려도. 어 그치. 난 벌써 왔지롱. 나도 왔지롱. 나는 400m 남았지롱. 역시 내가 더 빨라. 미안 나 가는 게 깡패 만났어. 알아서 해결. 알아서 해결하세요. 나 깡패 만났어 어떡해. 수고하세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나 핑 뜯길 것 같아. 와. 와 밤빛딸님 오셨다. 밤빛딸님 이제 방송 안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매니저 잔. 야 사설 용병 조끼가. 백삼십. 백사십육 암헌데. 살까? 보라색이야. 적 처치시 생명력 회복. 정의의 상대 방호도. 탄약 휴대량 늘어나고. 하나 모듈 슬롯 늘어난다네. 모듈 늘어나면 좋은건가? 모듈 늘어나면은. 모듈이 그거 개조할 수 있는거야 방어구. 네 방어구에 뭐 한개 더 추가해서 붙일 수 있어요. 아 그런거구나. 방어구도 개조할 수 있어? 어. 방어구 안에 뭐 부속품으로 뭐 한개 달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와 나 이때까지 몰랐어. 아 그러네? 몰랐겠지. 왜냐면 그거 달린 걸 먹은 적이 없을 테니까. 아 미친. 이런게도 있구나. 아 이건 체력 올라가고 이런거네. 흠. 보조 방어구도 있어요. 아 보조 방어구? 네 일단 정글에서 아이템 확률 6% 6% 맞춰놨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백팩도 개조가 되는데? 다른 방어구 전부 다. 파템 파템이상. 아이고. 밤비 딸님. 고맙습니다. 개맞자. 아 감사드립니다. 개맞자. 아 고맙습니다 밤비 딸님. 평생. 평생 모시겠습니다 형님으로. 자주 좀 와주십시오. 여자분한테 형님으로. 미안합니다. 오. 사설 용병조끼. 아 고맙습니다 밤비 딸님.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생각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열심히 방송할게요. 고맙습니다. 아. 평생. 평생 방송하면서 매니저들이면 평생 모시는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깡패 만났어요. 수고하세요. 완벽한 깡패 만났어요 지금. 지금 지금. 나. 나. 내가 이 나라에. ㅈㄹDY. 아아귀야 Đây Großel Don 반납isses, SKO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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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distracting Sanders 아 진짜 너무했다 레벨 16자리한테 죽은 겁니까 지금? 맙소사 너무 우리가 너무 곱게 키웠어 세상에나 아니지 군대 현역 나가가지고 딱 오늘 예비군 갔다 왔는데 뭘 곱게 키워야지 네가 너무 곱게 키웠어 우와 여기 예비군 갔다 온 거 가지고 뭘 걸 근데 안경원 인터넷 카페 뭐 이런 것도 있네 이거 원래 이렇게 영어 버전도 이렇게 있나 아이고 아이고 자자자자자 살아 있네 살아 있자 쓰레빠님 살아 있자 함선 쓰레빠님은 아이디는 좀 전 그 싸.. 아 음 아 말 잘해야 됩니다 함선 쓰레빠 무시합니까? 아딧아디도디스 무시합니까? 아 무시합니다 아디도스를 무시하시네 흠흠흠 아이디하고 불인치 하시는 분이죠 고맙습니다 품에는 투 매니저샷 다음은 미션 다른데 갑시다 적어주세요 따라와겠습니다 저기 위에서 저기 위에 나 지금 나한테 오면 되겠네 미안합니다 장난입니다 어어 나 깡패 맞았어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도와줄께 오른쪽 오른쪽 와보나 오른쪽 뒤 와보나 뒤 뭐 아무도 없는데 뭐 일로 가봐 뭐하세요 아니 아무도 없는데 아아 와 마모님 허공에서 총 쏜다 우와 나 옆에 엄폐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너 총이 안보여다 내 총이 안보인다고? 어 너 맨손으로 싸워 나 지금 원펀맨이야 나 지금 주먹 날리는거야 이거 개멋있지요 우와 아이템이다 날아왔는데 아이템이다 자 다음은 한번 거기 가볼까 위험지역 없나 나 이제 나 방사능 이제 나 4레벨까지 되는데 거기다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은데 L&B 컴패? 잠깐만 이거 바로 옆에 미션있네 옥상통신중개소 와이파이 하러 가고 있어 아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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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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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가 있을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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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